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자녀 특혜의 문제로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과 송사무차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전후해서 국내 각종 언론들은 보도기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수를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뼈를 깎는 그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 대한민국 언론들도 정말 비겁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의 핵심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 그런 부분을 다 외면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2천여 명의 구성원 가운데 전부가 아니겠지만 특정할 수 없지만 어떻든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조작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소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 발표 주체가 누굽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그런 후보별 득표소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북한 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상당 산하여름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할 때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데이터에 뭐가 나왔습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와 총투표 득표소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표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범죄 주체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임을 내 가지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달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일위까지 그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발표한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자료들이 규칙을 이용해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해진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행위 주체를 특정화할 수 없지만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숫자이고 왜곡된 숫자이고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일부 관계자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선거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조작된 걸로 판정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울산 교육감 후보로 당선된 천창수 씨의 부인되는 노오키 노오키 좌파 교육감 후보가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나타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노오키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받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그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에는 입호부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개 선거구 가운데 울죽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플러스 3.8%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뭘 뜻하는 겁니까? 김주홍 후보가 얻은 우편투표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과목인 노옥희 후보한테 넘겨주는 수학공식을 사용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우편투표 득표일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만든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서 이런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한 후보한테서 인위적으로 불법적으로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서 그것을 증가시킨 득표수 증감 작업을 행한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지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나 북조선인민 여러분들 봉화국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를 만든 겁니다. 이 짓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부터 이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인 거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도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보통 범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여러분들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혁을 해? 스스로 빼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해? 다 말장난인 겁니다. 범죄 집단이 된 겁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슨 특별한 그런 악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젊은 날 숫자 훈련으로 경제학을 이룬 학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가 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거짓말 못합니다. 숫자는 로비도 안 통하고 그냥 조작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범죄 집단이 된 겁니다. 범죄 집단에게서 스스로 자정 노력, 자기 개혁,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들 가운데 억울하게 되면 로데이터 다 보내줄 테니까 분석 결과를 본인들이 보고 본인들이 이게 조작한 건지 조작하지 않은 건지 한번 변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깔아뭉개고 은폐하고 그러면서 뭐한다? 자유, 정의, 공정, 민주, 가짜뉴스 뭐 이런 거 외치는 겁니다. 정신들 다 체려야 되는 거죠.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돼도 이만저만 마비가 안 된 겁니다. 조작된 범죄 집단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걸 분명하게 직시할 때 문제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정도로 지금 부패하게 됐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5월 30일 날 내일 모레죠. 박찬진이 이름들 진두지휘했던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어떻게 훔쳤나가 나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울산교육감선거 2022년도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지휘하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바로서야 나라가 여러분들 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